서재 씨. 뭐예요? 저번에 그랬죠? 겁나서 숨은 사람 찾아낸 거라고. 내가. 솔직해질 기회를 날린 거라고. 내가.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. 찾아낸 김에 더 알아보고 싶어서. 솔직해질 기회를 잡아보고 싶어서.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. 이따 바쁩니까? 아니요. 딱히 안 바쁘긴 한데. 잘 됐네. 그럼 이따. 같이 잡시다, 나랑. 네? 같이 자자고요, 나랑. 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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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